아 우리 우리 저기 깜짝 콩이에요 깜짝 콩 아이고 아이고 재롱무덩이 우리 깜짝 콩이 깜짝 콩이야 우리 깜짝 콩이 깜짝 콩이 가요 아이고 아이고 재롱도 끓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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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짓이야 우리 깜짝 콩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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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 누워서 또 한번 재롱 부리고 깜짝 콩이야 재롱둥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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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웠어요 또 더웠어 깜짝 콩 깜짝 콩이 이리 봐 엄마 봐 보네요 헤헤헤헤 부르면 알아요 아 깜짝 콩이야 깜짝 콩 빵 꽁 꽁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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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rust את van 1분 38점 바닥에 반죽에 반죽에 반죽으로 elf 샷정 hogy 손가락 clam NET2 안 돼лас게 동Ent pie UP 아.. 우리 깜짝콩이야 우리 깜짝콩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아유 여기 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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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콩이 깜짝콩이 아유 감사하는데요 감정콩이야 감정콩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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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러면 일 처리하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 방번인가봐 입 다무세요 우리 감정콩이 자, 이제 몸 쓰다듬는다고 해서 난리네요 1분 3분 4초 오늘이 12시 12시 53분 25초 우리 깜장콩이야 우리 깜장콩이 아이고, 어쩜 이렇게 부지런하셔 아이고, 부지런해라 롱이 좀 길어도 돼요? 응, 길어뿐구나 롱이 길어도 되는구나 음 아이고, 같이 신세가 됐어요 얘는 생선만 보면 좋아하거든요 주방에서 지금 민어 매운탕 끓이려고 그러는데 얘가 풀어지면 또 난리가 나요 생선하고 고기 냄새 나면 응? 난리나죠? 그래서 묶어놨어요 얘가 아주 물고 생선 덩어리 하나 물고 도망치면 못잡아요 아이고, 도둑갱이에요 도둑갱이에요 깜장콩이 출신이에요 스트립도 출신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생선이나 뭐 주방에서 뭐 생선이나 고기 구경된 사람은 여기서 매 놔야 돼요 얘 못 믿을 수 못 믿을 메이커예요 얘는 우리 깜장콩이 깜장콩이야 깜장콩이 밥 먹자 밥 먹자 깜장콩이 밥 먹을래? 고양이 밥 먹을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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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너무 쪘어 아이고 밥 먹자라니까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가 봐 입맛도 다시면서 깜장콩이 깜장콩이야 너 살이 너무 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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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시초지 예 깜장콩이 밥 먹을래?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가 또 비벼요 아이고 아이고 깜장콩이 밥 먹을래? 고양이 밥 먹을 거야? 지 이름이 고양이인 줄 알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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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장콩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러네 깜장콩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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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뭔 짓이에요 뭔지 깜장콩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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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장콩이야 깜장콩이야 6분 5초에요 더 찍어요? 아이고 아이고 더 찍어? 아이고 아이고 밀어 매운탕에다 밥 좀 먹을래? 으흐흐흐흐흐흐 고양이야 밥 먹어? 아 6분 33초예요 우리 고양이 밥 먹을래? 밥 먹을거야? 고양이 밥 먹을거야? 밥 먹을거야? 밥 먹을거야? 어? 말을 좀 해봐요 보통 때면 야옹 하는데 대답을 안하네 사료를 주면 상태가 안좋아 사람 먹는 것을 먹어야 얘는 좋아요 사료 주면 안좋아 고양이야 아이고 단범던장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찍는거야 그냥 길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요 깜짝콩이 이뻐요 깜짝콩이 이게 하얀거 까만거 찍혀지고 있는거지 이게 이거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하다니 내가 지금 정신없어 응 성의 없는 대답을 하면 안되지 된지 안되지 말해줘야지 여기서 끌을까 끌어요? 끌을까? 응 이제 다른 놈 찍어봐야지 이제 다른 놈 찍어봐야지 이제 다른 놈 찍어봐야지 성의 없는 대답 등 이쁘게 되는 공기 이 기술이 더 나은 공기 감사합니다.